모든 사업이 다 그래야 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새롭게 사업을 사는 사람들은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임대료를 더 주고서라도 교통이 편리하여 고객이 접근하기 쉽고 통행량이 많아 사람들이 쉽게 보고 찾아올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누가 보금 11장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들은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며 살아가는 작은 빛입니다. 빛 대신은 예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어두지 말고 세상으로 모시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신자들끼리만 나누지 말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 어두운 곳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떨궈는 사람들에게 갖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신자들